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오늘 이 무기휴진 민심 어제 오늘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선거처럼 선거를 뭉갯던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 이번도 그냥 뭉개고 갈 그런 모양새가 그런 분위기가 문신풍기네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뭐 여기 이제 세브란스 휴진 첫날 오늘 진로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 가운데 10에서 15% 참여를 한 모양입니다. 참여를 한 거고 이 참여 하단에 이제 욕을 많이 하죠. 욕을 많이 하는데 욕을 하더라도 진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의사분들이니까 의사들이 나는 진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세브란스 휴진 첫날은 교수가 10에서 15% 참여하는데 거쳤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세브란스 의대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나무랐지만 한 분이 여러분들 좀 빼있는 소리를 하셨네요. 돈 때문에 한심하던 여론이 많고 면허 박탈하라는 그런 주장도 많은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병원 전부 문을 닫고 면허 박탈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원시 사회로 가는 겁니다. 치료는 무슨 사치스럽게 치료를 받습니까? 토요일 진로 없애고 평일 야간 진로도 다 없애기 바랍니다. 응급실도 없애고 분만실도 전부 없애고 그래야 다들 마음이 편한가 본데 의사 없는 세상도 세상일 건데 뭔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원시 사회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제 명대로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분께서 좀 이렇게 시니클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 무기휴진 기사를 보면서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네요. 열두 분 가운데 열한 분은 그냥 당신들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한 분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욕을 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왜 그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드무네요. 드물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의사분들이 왜 저렇게 여러분들 저런 선택을 하게 되실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게 되면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건데 불행하게도 열두 명 가운데 열한 명은 전부가 다 그것도 아주 심한 욕 심한 욕을 하는데 어제 여름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연세의대 무기휴진이란 그런 방송인데 보내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편안히 숨을 쉬고 있다 보니 공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국의 의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니다고 느낄 때쯤에는 이미 종말이 온 것입니다. 고마움을 왜 그렇게 모르죠?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마움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죠?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들 대개 대학병원에 신실을 졌을 건데 그래서 이러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커피 아이들 이름 없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경험들을 대부분 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고마움을 모를까? 감사함을 모를까? 어떻게 이렇게 좀 반응 자체가 좀 이렇게 생각을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와 같은 감사함을 모르는 마음이 이번에 전공인과 전문의 그 다음에 의대 교수분들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힌 거죠. 여기 보시면 미국과 일본 병원을 가봤습니까? 우리 병원 체제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것을 왜 굳이 박살내려고 합니까? 건강보험 재정이 텅텅 비어서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하려고 의사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트들이 줄들이 다 한국을 뜨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병원 접근성이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용이나 접근성 모든 면에서 아주 좋은 체제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저숙가 문제, 일부 분야의 저숙가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율을 손을 댈 수가 없으면 의료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필수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 비율을 좀 올리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걸 쉽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6명, 7명이 여러분 투입된 그런 6명, 7명이 여러분 투입돼가 여러분들 6시간, 7시간 한 수술비용이 턱없이 싸면 그거는 건강보험율을 해결하면 되지만 그거가 저항이 여러분 심하게 되면 자가 부담 비율을 좀 올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아마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전혀 못할 겁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제 비교를 통해 가지고 맹장수술이 우리가 얼마인데 국제가 아니면 국제수준까지 올리지 못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이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숙가 부족 문제를 일정한 그런 진료 감옥에 대해서는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제도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주변에 개인 병원이 넘쳐나고 대학병원은 유명 병원 유명 교수에 몰려서 예약이 힘든 겁니다. 다른 2차 병원은 예약 잡기와 널널한데 뭐가 그렇게 의사가 부족하다고 난리를 칩니까? 소아과 오픈런은 감기철에 다 모두가 아침에 진로받고 싶어서 그 시간대만 잠깐 붐비는 겁니다. 다른 시간대는 한가합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예전에 1339 통합 콜센터에 전국 응급실을 통합해 필요한 응급실로 잘 연결해 줬는데 지금은 그냥 각 소방서에서 일일이 전화해서 응급실 연결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조금만 잘못돼도 툭하면 소송이 걸리니까 병원마다 서로 중환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게 돼서 생긴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값싸게 의사 만나기가 가장 쉬운 대한민국입니다. 무엇이 그리 의사가 부족하다고 이리 난리를 쳐서 한국 의료를 망하게 만듭니까? 대통령은 이번에 큰 실수를 하신 겁니다. 보고 체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관료들 이야기만 그렇게 들어서 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가장 현장에 오랫동안 계신 원로분들을 모시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좀 더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아직도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노예 대하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 전공의, 의대생 뿐입니까? 모든 의사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의사들을 자기 밥그름만 지키는 돈벌레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음해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의료기가 붕괴되고 나라가 망하는 걸 막겠다고 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의사들을 모욕하고 막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막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핵심에 현 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의 근간에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 의사들을 노예 취급하는 반인권적 사고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전향적 사고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해결책 제시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의 무기한 휴진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은 이번 휴진 결정을 현 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의사들의 인권선언으로 해석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짓밟힌 의사인권의 회복선언입니다. 삼척동자도 알라시피 현재 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의대정원정책입니다. 삼천명이 간신히 탈 수 있는 배에 그것도 이것저것 손봐야 할 게 많은 배에 갑자기 이천명을 더 태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타라고 합니다. 그것도 마치 노예처럼 다루면서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성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틀린 게 있습니까 저는 틀린 걸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대단히 무리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례분별을 떠지고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정치권력에 편성해 가지고 지하자 좋다 외치고 다니면 나라는 결국은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엉터리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너무나 명확한데 그걸 어떻게 저항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전공의가 복귀를 안 하면 오늘 의사가 더 몰상식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공의가 복귀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 고집 피우는 건 괜찮습니다. 그냥 고집 피우시기 바랍니다. 인기 못 맞힙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느냐 과격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공의가 복귀를 안 하게 되면 대학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질 겁니다. 연말까지 여러분들 대형병원들은 대개 4천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병원이 한두 군데입니까 발생하지 않아야 될 비용을 수조에 수십조 정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이 부담시킨 겁니다. 간호사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병원이 혼자 돌아갑니까 병원의 납품업체들이 다 파산하는 겁니다. 제약사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겁니다. 주변 약국들이 다 어렵게 되는 겁니다. 주변 음식점이 다 여러분들 어렵게 되는 겁니다.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세상의 모든 분야가 생태계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사업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20일이나 25일 되면 여러분들 봉급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세상이 그 봉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여러분들 휴진이 되게 되면 여기에 그게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이 여러분들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계가 다 막히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전공위만 때려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위를 때려잡으니까 대학병원 여러분들 경영난이 생기고 대학병원 경영난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환자들이 수술 일정이 잡을 수가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 약국 납품업자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그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여러분들 무기 휴진은 보이지만 그 밑에 연결된 건 안 보이는 거죠. 환자들의 고통은 더더욱 안 보이는 겁니다. 폐암 수술 여러분들 한 달 이내 발견되신 한 달 이내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여러 달 내지 내년 후년으로 연결되는 전의돼서 다 죽는 겁니다. 그거는 윤 대통령 눈에 안 보일 겁니다. 참 편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여러분들 그냥 나라가 주는 봉급 받고 산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봉급날 나오면 그냥 보니 여러분들 큰 돈 아니겠지만 들어오니까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야기죠. 유능한 의료진들이 무더기로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고 중국 동남아 의사들이 진료한다고요 단 한 명의 무지 때문에 전 국민이 골병이 됩니다. 그래도 잘한다니까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환자 가족들은 지금 속이 파삭파삭 터 갈 겁니다. 3월 달에 현대아산병원에서 폐암수술 여러분들 기존에 발견되는 듯이 한 달 이내 이런 처치하는 거가 여러 달에 이런 연기가 되니까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수술 자체가 아직 이루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성은 자기한테 직접 다쳐야 깨닫습니다. 보험료가 엄청 오르고 의료 혜택 줄어들고 의료질이 떨어져야 느낄 건데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을 겁니다. 계속 현재 의료사태의 본질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이해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을 행동해 욕하는 비중이 엄청 많은 겁니다. 의사들 입장에서 전혀 이해하려고 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이 이렇게 짧은지는 정말 저도 실로 놀랐습니다. 연세대학교 여러분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사들로서는 도저히 여러분 선택하기가 힘들 정도의 무기한 휴제에 들어갔으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 정도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정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 문제 해결 의료가 해결과 관계없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어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국회 청문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런도 필수 의료 인력의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다 떠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건 뭐 사기성 이름 정책을 썼다는 이야기를 반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이야기죠 의료 문제는 숙과 사법 리스크 문제지 않습니까 15년간 이렇게 파행상태를 보건복지부가 운영해 오고 그걸 전부 다 덮고 대통령 함께 여러분들 귀에 대고 그냥 한 만 명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통령도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입니까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자신감 있게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천명에서 한 명도 뭡니까 가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의사들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동기들 가운데 의사가 있어 의견 한번 물어봤으면 펄쩍 뛰었겠죠 그런 것조차가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복지부가 20년 동안 망쳐놓은 필수의료 시스템을 모르면서 무지성 댓글로 의사에 대한 시기 질투를 토해내는 시민분들 박민수 차관이 포괄수갈지로 산부인과 의사들 천 명당 5명꼴로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병원 운영이 안 돼가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 집 바로 앞에도 폐업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김윤은 언급의학 정책의 3차부터 언급의학과 전문의들을 배제시켜 언급의료를 망하게 놓고 의료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자만 보는 수가에 툭하면 소송당하고 책임없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매득식 배상하고 이런 필수의료에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정부와 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를 모두 다 망쳐놓고 이제야 의사 탓을 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열하기까지는 정부와 복지부를 저는 규탄합니다 이제 뭐 저는 훤히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30년 종사 안 하더라도 그냥 뭐가 문제고 어떤 일들을 이 양반들이 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모든 여러분들의 비난을 의사들한테 다 덮고 씌웠는지 죄질이 아주 악질입니다 진짜 거짓인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거짓이 이런 대로 융승하게 된 건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말, 조작, 사기, 위선 이게 그냥 일상이 된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하기에 선거를 뭡니까 도독질하는 나라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를 했으면 뭘 하겠습니까 썩어도 너무 썩은 겁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여러분들 금수와 다른 것은 선한 것과 여러분들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여러분들 다른 점이 좋은 것과 훌륭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헌신한 것이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랄이 하는 사람들이 거짓 근거에 기초를 해서 거짓 정책을 국민들에게 마치 참인 정책처럼 그렇게 먼저 썰을 풀고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 천지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고 이미 결정했으니까 할 수 없다 다 수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인간들한테 여러분들 빼빠지기 래가 세금 갖다 바치고 노예 사회가 이러면 다른 게 노예 사회 아닌 겁니다 폐암 환자를 진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진료를 아침에 살림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전공의들이 다 나가고 나서 이런 수술을 감행할 수 없는 겁니다 탈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수님이 그만둬버렸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식합니까 폐암 환자를 버리려고 버리는 겁니까 수술할 수 없는데 방송 진행하면서 참 한심하게 얘기는 것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지천에 깔려가지고 그냥 정해준 지도자 모시고 수십 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남아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의료를 붕괴시켜가지고 이런 체제가 여러분들 몇 년 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무식하냐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 오늘 나 침판님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방송에 몰입해가지고 후원하시는 걸 제가 멘트하는 걸 잃었네요 나 침판님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숙가 낮고 툭함이라면 소송 당하고 그다음에 과로사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00시간 90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사명감만 갖게 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하긴 지금은 그래도 좀 낫겠죠 이제 이재명 씨가 나오면 훨씬 더 심화될 테니까 여기 한 분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조카들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둘 다 개원해서 큰 손실을 보고 회원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피부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훨씬 편하지만 지금도 의료 숙가와 소송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답니다 생각이 또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침에 살림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생각하는 또 자유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